너무 취했었나봐, 그래서 기억이 안 나거든? 실수한 거 없어? 그런 거 없었어. 박진성이 게이가 아닐 때가 있나? 누나! 왔어요, 박 셰프님. 어. 너한테 그렇게 큰 거 바라는 거야? 제 인생이잖아요. 사랑하고 싶어요. 여자를 사귀긴 했었다는 거네요. 뭐... 선배! 이 기사들 뭐예요? 벌 받는 거야, 지금. 이 상황. 방송까지 나와서 게이라고 떠들고 싶어요. 먹기 싫으면 종이 꺼져요.